별공! 별설공의 강수생입니다. 이 시간에는 중학영문법 개념잡기 15번째 시간 조동사 Should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Should 어떻게 써야 될까요? Can, Will에는 익숙하지만 Should에는 자주 접해보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Should 한번 살펴볼까요? 조동사 Should는 ~~하는게 좋겠다 라는 이 느낌보다는 그냥 ~~해야한다. Must와 같은 느낌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Must와 Should는 차이점이 뭔가요? 우리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Must보다는 Should가 어떤 경우에서는 Should보다는 Must가 쓰이는데 그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목숨을 걸기보다는 Should는 그냥 Must처럼 ~~해야한다. 조언이나 충고를 나타낼 때 Must와 같이 쓰인다 라고 아시면 좋겠구요. 이 Should는 조동사이므로 부정형은 Should 뒤에다가 Not을 붙여서 Should not 또는 축약형으로 Shouldn't 이렇게 쓰인다는 것 주의해주시구요. 해석하는 방법은 ~~해서는 안된다. 이게 낫겠습니다.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의문문은 조동사의 용래와 마찬가지로 조동사를 문장의 맨 앞에 끄집어내서 Should,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해서 주어가 동사해야 합니까?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Should는 뭐와 같다? Must와 같다. 뜻은 ~~해야한다. 이런 뜻. 주의하시고 간단한 문장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We should study hard. 우리는 공부해야한다. 어떻게? 열심히. We should study. 두번째 부정문이죠. You shouldn't sit here. 당신은 앉아서는 안된다. 이곳에. You shouldn't sit here. 세번째 We should not waste time. 줄여서 We shouldn't waste time. 우리는 낭비해서는 안된다. 무엇을? 시간을. Should not waste. 네번째 Children should listen to their parents. 맞죠? 주어가 복수든 뭐든 간에 조동사에는 형태별 없죠? Should listen. 맞죠? To는 Listen과 따라다니는 전치사입니다. 이 하나가 의미덩어리에요. 어린이들은 경청해야한다. 잘 들어야 된다. 그들의 부모님을? 부모님의 말씀을 정도로 번역해야 됩니다. 다섯번째 초동사 Should를 가지고 만드는 의문문이죠. Should를 문장 앞에만 끄집어내면 되겠습니다. Should I finish my homework before going to bed? 제가 끝마쳐야만 됩니까? 무엇을? 나의 숙제를 모하기 전에 Go to bed는 잠자리에 들다이고 Before는 전치사이므로 동사에 ing 붙인 동명상태를 씁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가 제 숙제를 끝마쳐야만 합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점 들어가 볼게요. Should는 의무제한조언충고등인데 중학교 3학년 정도 가게 되면 Should와 같은 의미로 ought to를 쓰고 Should의 부정형이 shouldn't이지만 ought to의 부정형은 ought와 to 사이에 not을 쓴다라는 것. ought to not to. 하지만 이것은 초급 영어에는 들어가지 않는 학습 목표입니다. 즉, 우리는 Should가 뭐 뭐 해야 한다라는 뜻인지를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무의 의미로서 You should wear seatbelt 하게 되면 좌석 벨트니까 안전띠가 되겠습니다. 안전벨트요. 여러분은 wear, 입는다? 아니요.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벨트를. 자, 그리고 부정형은 Shouldn't 뭐 뭐 해서는 안된다. You shouldn't play computer games all day 했네요.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을 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금지 조항을 냈네요. 자, 초동사 시도를 문장 앞에 끄집어내고 물음표를 붙이면 의문문이 되죠. Should I eat less chocolate? Less than, little의 비교급으로서 우리말을 그냥 덜 정도 하시면 됩니다. Should I eat less chocolate? 제가 초콜릿을 덜 먹어야 합니까? Yes, you should eat less chocolate. 줄인거죠?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에서 We should be quiet. 자, 왜 비가 썼을까요? Should plus 동사원형의 구조에서 형용사를 가지고 내용을 만들 때는 동사원형을 비동사를 써줍니다. We should be quiet in the classroom. 우리는 조용해야만 합니다. 교실 안에서는 했고요. 부정문어 We shouldn't hate your classmates. 자, 우리는 미워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그부를보다는 our가 맞겠죠? Our classmates. 우리의 학급 친구들을 증오해서는 미워해서는 안 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의문문 바꿔볼까요? Should I go for a walk in the morning? Should I go for a walk in the morning? 제가 go for a walk는 산책하러 간다니까 제가 산책하러 가야 하나요? in the morning, 아침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초등학생 Should를 가지고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의 형태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전 문제, 프랙티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 강의가 끝나면 Should가 들어가 있는 이 간단한 문장은 줄줄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번. Students should help each other. 이게 더 어렵습니까? Each other, 서로라는 뜻입니다. 둘 사이에. 학생들은 도와줘야 합니다. 서로를. 2번. I should take a rest right now. I'm tired. Take a rest는 휴식을 취하다니까 나는 지금 당장, right now, 쉬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피곤하니까요. 3번. James. 호격이라고 그러죠. James. You should come back home by 7 o'clock. James야, 너는 되돌아와야만 한다. 집으로. 자, home은 이 자체가 부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By 7 o'clock, 7시 정각까지라는 뜻입니다. By plus 시간, 뭐 뭐 까지. 4번이요. You should tell him the truth. 너는 말해야만 한다. 그에게 진실을. 자, 이런 경우를 아주 어려운 말로 사형식 수요동사라고도 합니다. 뒷부분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5번. I should buy a new computer. 했네요. 나는 사야만 해. 나는 구입해야만 해. 한 새로운 컴퓨터를. 됐죠. 6번. Should의 의문문이 나왔네요. Should I water the flowers in the garden? 얘도 어렵고요. 그죠? Water라는 이 명사가 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이 동사로 쓰이면 식물에 어딘가에 물을 뿌리다라는 동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Watered flowers은 꽃에 물을 주다라는 뜻이 되겠죠. Should I water the flowers in the garden? 제가 물을 줘야만 합니까? 정원에 있는 꽃들에, 정원의 꽃에 물을 줘야만 하나요? 7번이요. We shouldn't be absent from school. Be absent from은 어디 어디에 참여하지 않다. 결석하다라는 뜻이니까 이 absent가 형용사예요. 그러니 비동사를 썼습니다. 우리는 학교에 결석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8번이요. You should finish this work by Thursday. By 플러스 시간이 나왔죠? 목요일까지. 당신은 끝마쳐야만 해. 이 일을. This work. 이번 일을. 9번이요. You're late again. 너는 또 지각했구나. You should run to the bus stop. 너는 달려가야만 한다. 버스 정류장으로. 됐나요? 10번이요.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for him.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for him. 나는 모르겠어.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모르겠어. 난 잘 모르겠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를 위하여. 10번이 제일 까다롭습니까? 연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뷰 보시겠습니다. Should. 부정형은 Shouldn't. 의무문은 Should. 이렇게 합니다. Should의 기본 뜻은 뭐뭐해야 한다. 부정문은 뭐뭐해서나 안된다. 의무문은 뭐뭐해야 합니까?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초등 초국영어, 중독영어 보시는 우리 친구들. 또 그리고 만학도님들. 조동사 Should도 뭐와 같다? 뭐와 같이 생각하시면 된다? 그냥 Must와 같이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hould 어려워하지 마세요.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열공!